첫 번째로 와 진짜 오랜만이다 샤페르노 거의 샤포르를 보고 싶은 말 했대요 이 풍경이 되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첫 여행이 좋게 했잖아 그렇죠 걸음 속도에 좀 맞춰주세요 자 어떤 여행을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을까요? 뭔가 보이나요? 응 웃어 피어스 맥주가 땡겨야 안 땡겨 다 먹었지? 이러면 내 앨범 나오는 거 있잖아 애기한테 형아가 형아가 이러면서 했거든 응 지미 아저씨 이러면서 아니 삼촌 이렇게 삼촌이 삼촌 십자국 잊지 마셔 오 야 우리 충성해야 돼 충성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진정 도트 우와 너무 좋아 으하하핳 아하하하핳 드디어 아르바이트 살이 쪄 갑니다. 아, 사뽀로. 예. 여기서 먹어. 정국이는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? 남진이 형이 이번에 쇼핑시 할 때 처음으로 편지 써줬다. 막내라서 그런지 너가 어려웠다. 이런 말도 있었고. 오늘은 너가 제일 멋있다. 오, 되게 무겁다. 남진이 형 왔어? 응, 꽃도 주고. 그래도 봤다. 고맙다. 이거는 뭐해. 여러분 잘 자요. 야, 씨. 누워! 아, 진짜 앞머리 치고 싶다. 아, 그래? 치는 거 말고. 형은 뭐 아무거나 떼어도 되지. 자, 가자. 야, 잘 어울리는데 너? 힘들게 골랐거든. 짚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너무 좋다. 우와, 눈이다. 삐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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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겨울에. 나. 아, 좋다, 좋다. 라멘. 신 라멘. 신 라멘이네. 아, 이거구나. 아, 라네, 라라다. 신 라멘이네. 둘이요. 메뉴 있나요? 신 라멘이네. 형이 왼쪽 얼굴이 더 이쁜가? 니 알아서 해. 생각 없어. 고마워. 고마워. 내 얼굴 거의 포기해가지고. 정국이가 이쁜 거 해. 군대가서 진짜 많이 생각나겠다. 마지막 여행이라. 행복하려고 하는 일인데. 한 3일 동안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예 그렇지 이거죠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미쳤다 진짜 너무 좋다 일본에서 지하철 처음 타본 것 같은데 그거 타봤다 신칸센 타봤다 지상철이 BTS잖아 BITS YES 여기서는 진짜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를 안 먹는데 여기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맞지? 따뜻하니 뭐지? 따뜻하니? 하트 커피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카노 부탁드립니다 형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아니야 참아 참아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거 고양이한테 해봤는데 한 마리도 온 애 없었어요 다 해봤어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저렇게 타봤는데 근데 요 Keo Me LOL 묵에 흥이 요즘 너무 유명했던 상황은 아닌가 겠고 오오오와라 저희는 0 그거 나에게 주의усов State 지금 일본 노래 같이 듣고 있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도착! 도착! 난 저 딸라방부 생기면은 나 진짜 맨날 울 것 같아 여기 좌측통행이잖아 솔직히 좌측통행이랑 좀 무서운데 한번 해볼게 이쪽이 아니네 심지어 처음이지? 나 짬이 있어 생각보다 마인드셋 바꿔 좌측통행 안녕하세요 쿠쿠사 어휘 어휘가 좋다 우리 팀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없을걸? 아니야 형들 비정상이야 아 그래? 크리스마스 어휘 눈이 엄청 와 너무 좋다 이게 맞아 시즌3 좋다 너무 좋다 와 진짜 완전 예쁘다 완전 단전부터 따뜻하게 여기입니까? 아니요 아니요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야 우리 오프라스 아 뭐야 월본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 오 네가이시마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웨스키이 무엇입니까? 이거 2개? 네 2개 왜 인사해야 돼? How are you? 별 꿀이야 저쪽에서 일곱인 계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ㅋ 저쪽에서 일곱인 계산을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선생님아 하이 이게 눈이지? 이게 눈이지?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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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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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안 맞췄어 그러니까 셀셀 아니지 왜 또 하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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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? 아 아 아니 몸은 괜찮네 아 야 컵 컵 아 아 성격 방탄소년단 지민정국 설치우기 프로그램 음 음 잘 잘 잘 잘 잘 잘 어 뭐야 동갑에다가 동갑이었으면 선생님들은 진짜 얼마나 싫었을까 태형이 형이랑 나랑 형이 동갑이었어 막 나가 너는 진짜 태형이랑 나랑 싸운 거 많이 봤잖아 응 그때는 왜 이렇게 몸을 엄청 떨었는지 모르겠어 만두 사건 때도 나 엄청 떨었었잖아 도저히 나는 멈출 수 없었어 이성이 끈이 그때 다 풀렸어 아 아 크게 한번 싸우고 이제 친해졌지 일방적으로 사람을 기분 나쁜게 다 해놓고 남준이 형 그거 그 이마에 뽀뽀했을 때 알아? 이때 남준이 형이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거 본인도 웃고 다 했으면서 맞아 누구야 한이 많았지 한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비었지 한이 덤덤 싸우고 많이 싸우고 울기도 많이 봐요 이 콘서트 볼 때가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아 좋다 너무 행복하군 가자 술 먹어서 그래 오 풋풋해 가자 가자